안녕하세요 박선민입니다. 오늘은 학업계획서와 커버레더 쓰기 전에 준비해야 할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학업계획서 즉 SOP를 쓰기 전 내가 지원할 대학과 학과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합니다. 네 일단 학업계획서 SOP죠? Statement of Purpose를 준비하기 입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대해서 그리고 학교에 대해서 조사하여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요 해당 학과의 특성 그리고 특별한 프로그램 학과 뛰어난 분야 관심 분야의 유명한 교수님 그리고 연구실 등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알아보면 될까요? 네 저희에겐 인터넷이라는 강력한 툴이 있죠? 네 인터넷으로요 그 가고자 하는 학교에 이름을 치면요 뭐 구글을 보통은 검색하시는 것이 제일 좋겠죠? 구글에 이제 웹사이트 학교 웹사이트가 나오면 그 웹사이트를 클릭하시면요 보통은 메인 페이지에 그 학교가 전달하고자 하는 미션 등이 나오죠? 그러면 그러한 학교의 특성이나 미션을 잘 파악을 하시고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본인이 가고자 하는 학과의 특성은 무엇이고 어떠한 교수님들이 계시고 그리고 어떠한 리서치를 하고 있는지 연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학교와 학과에 대한 지식을 모으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SOP를 쓰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을요 제가 질문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다음에 질문들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본인이 과연 대답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들은요 사실 입학사정 미연이 SOP에서 원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요. 본인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다면 SOP를 쓸 준비가 되었지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SOP를 쓰기 전에 먼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학위 과정에서 공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네 내가 공부를 더 하고자 하는 특정 분야가 있나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왜 이 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지 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생물학과를 지원을 하고 싶다. 그러면 왜 굳이 생물학과를 지원을 하는지 뭐 의대가 아니라 왜 생물학과를 지원을 하는지 이런 학과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 이유를 생각해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왜 이 특정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지, B대학이 아니라 왜 A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요 질문에 대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답이 SOP 안에 들어가야겠죠. 네 그러면 네 번째 질문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대학에서 마음에 드는 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3번과 4번을 같이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어떠한 점이 이 대학에 어떠한 점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이 대학을 선택을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섯 번째입니다. 왜 이 특정 국가에서 공부하기를 선택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유럽의 다른 나라나 아니면 일본이나 여러 가지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굳이 미국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역시 학교와 묶어서 같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여섯 번째는요 당신은 관심 분야에 대해 무엇을 좋아합니까? 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계속 생물학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생물학을 더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안에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이 많겠죠. 그 내용 중에 특별히 어떤 분야 세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6번의 질문은요 사실 1번과 같이 연결해서 말을 쓸 수 있겠죠. 1번의 질문이 뭐였었죠? 이 학위 과정에서 공부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특별히 생물학 중에서 세포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일곱 번째는요 자신의 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습니까? 입니다. 뭐 생물학을 계속 예를 들어보면 그 생물학에서 내가 생물학과 관련된 인턴을 했다거나 아니면 어떠한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내가 어떠한 생물학에 관련된 특히 세포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거나 이러한 경험들을 SOP, 학업계획서에 써주시면 좋겠죠. 네 계속해서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많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SOP가 커버레러보다 분량이 좀 더 길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질문들을 예쁘게 하나의 에세이 형식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질문들을요 계속 이렇게 질문도 적어 보시고 답도 옆에다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자신의 경험이 당신의 학위 선택과 어떻게 관련이 있습니까? 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전에 어떠한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연구를 했었는데 그때 세포에 관심을 갖게 돼서 그래서 제가 세포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아홉 번째입니다. 이미 경험이 있다면 왜 경험이 있는데 그 학위에서 얻고자 하는 그 추가적인 기술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포를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관찰을 하는 그런 것까지는 배웠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분석해서 어떤 것에 더 응용을 하고 싶다거나 이런 식으로 더 추가적으로 배우고 싶은 기술을 SOP에 언급하시면 그러면 면접관이 아 이 학생이 정말 어떤 동기가 확실하구나 해서 아마 이 학생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열 번째는요. 졸업 후에 학위를 가지고 무엇을 할 계획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정한 직업을 가지거나 아니면 연구를 선택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예를 들면 저는 대학교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아니면 어떤 생물학을 연구하는 연구소에서 연구원이 되고 싶습니다. 등등의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계획을 말하면 되겠죠. 그리고 열한 번째는요. 대학원 프로그램과 대학 모두에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겠다라는 열정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열정 속에서 내가 이 기관에서 배우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서술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특정 교수의 지도하에 연구하기를 원한다면 특별히 어떠한 연구를 하기를 원하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적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대학 및 프로그램에 어떻게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공부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받고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은 더 하기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석사나 박사 이렇게 대학원 과정이라던가 아니면 박사 후 과정이죠. 포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내가 배우기만 한다는 의미보다는요. 어떻게 내가 기관에도 공헌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나 역시 기관에서 어떤 것을 배울 수 있는 쌍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단 대학원 과정, 박사 과정 뿐만 아니라요. 그 학부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카이스트에서 수업을 하면서 학부 수업에서도 학생들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학업계획서 안에 어떻게 서로 쌍방향이 윈윈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그 계획을 잘 서술하시면 됩니다. 네, 13개 제가 마지막 질문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SOP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 교육 이외에도요. 취미 관심사 습관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고 또 그것이 어떻게 학업에 연관이 되는지를 만약에 본인이 특별한 취미를 가지고 있다. 아니면은 그 취미가 이렇게 본인의 학업과 연결이 된다라는 그러한 특징이 있으면요. 취미도 같이 서술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요. 우리 대학 학생 커뮤니티와 문화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지 역시 학교를 서술할 때 특정한 특징을 같이 서술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왜 자신이 그 학교에 그 대학에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지를 적어 주시면 또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당신에 관한 독특한 면 혹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동료 학생들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부분을 대답하실 수 있고요. 그 부분을 서술해 주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나의 독특한 특징은 저는 굉장히 팀워크를 잘하는 편입니다. 좋아하는 편입니다. 라는 그런 대답을 하실 수 있으면요. 이러한 것이 동료에게 어떻게 중요한지 팀워크를 잘하기 때문에 다른 동료들과 함께 더 좋은 결과물을 더 좋은 연구 결과를 낼 수 있겠죠. 이러한 식으로 그 학교에서 본인을 선택을 했을 때 그 학교가 얻는 이익 또한 서술을 해 주시면요. 좋은 SOP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구성 면에 있어서 여태까지는 내용 면에 있어서의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구성 면에 있어서의 체크리스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만의 방식으로 자신을 소개해야 합니다. SOP는요. 본인이 쓸 수 있는 서술할 수 있는 에세이 형식이기 때문에요. 너무 뻔한 그런 SOP보다는요. 본인이 특정한 개성을 어느 정도 표출할 수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현장과 그리고 본인의 그 연구 분야에 대한 열정을 표현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선택한 분야에서의 배경이나 아니면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 주시면 좋고요. 또 선택한 분야 학업에 대한 설명 본인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지식을 표현해 주시고 그 다음에 관심 분야와 특정된 수업이나 특별 과정을 내가 들었으면 앞서 말씀드렸죠. 어떠한 교수님의 어떠한 수업을 들어서 어떤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라고 서술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활동 및 과외활동 그리고 현장에서의 출판물 혹은 기타 뭐 예를 들면은 논문이라던가 아니면 특허 같은 것들이 있으면 언급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대학에서 사회봉사 또는 지도력 경험이 있으면 그러한 리더십을 표현해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특정 대학원 및 기타 관련 질문을 선택한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하시면 또 좋고요. 그리고 신청한 학교에 대한 의견과 그 이유, 문화에 대해서 아시면 문화를 적어도 좋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해당 학교의 한두 명의 교수님들의 이름과 그들의 지도하에서 공부하기를 원하는 이유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적어 주시면 좋습니다. 이때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요. 한 명이 아니라 한 두 명 정도의 교수님의 이름을 적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요. 제 학생 중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냥 저에게 피드백을 받지 않고 SOP를 막 적어서 냈는데 딱 한 명의 지도 교수님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공부하고 같이 일하고 싶은 그리고 그 교수님한테 배우고 싶다. 라고 A 교수님의 이름을 적어 냈는데요. 그만 A 교수님이 그 해당 연도에 안식년을 가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그 해당 교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어? 이 교수님 안 계신데? 그럼 이 학생은 뽑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한 두 명 정도의 교수님의 이름을 써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대학원 프로그램의 그런 특징, 이유를 적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수님 가족 및 친한 친구 몇 명에게 조언과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를 아는 것은요. 나뿐만 아니라요. 제 3자가 바라보는 내가 또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유학을 준비하는데 혹은 학업을 더 하고 싶은데 교수님 제 장점이 뭘까요? 아니면 룸메이트한테 내 장점이 뭘까? 라고 하면 의외로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장점을 얘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팁을 제가 몇 개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서라기보다는요. 이야기하듯이 작성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증명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려면 정량적인 수치화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어떠한 수업을 듣고 어떠한 프로젝트를 행해서 예를 들어서 상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어떠어떠한 얼마만큼의 프로젝트 지원금을 받았다거나 이런 식으로 숫자할 수치화할 수 있는 부분은 수치화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역시 자신만의 에세이이기 때문에 형식을 지키면서도요. 조금 더 회화적인 톤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고 싶은지를 정하고요. 간접적으로 묘사하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역시요. 에세이라는 것은요. 본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력서보다는 조금 더 자신을 주관적으로 묘사할 수 있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이야기여야 하겠죠? 그리고 반복적으로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천 단어 정도 그 이상으로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요. 한 번 했던 말은 굳이 또 중언부언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교정, 제가 교정의 중요성을 이력서에서 말씀드렸죠? 교정하고 편집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또 피드백을 받아서 또 수정하고 이렇게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에세이를 평가해 달라고 하거나 혹은 담당 교수님이나 아니면 전문가에게 꼭 평가를 받아보시고 마지막까지 제출하기 전에 마지막까지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요. 학업계획서 커버레러 쓰기 전에 준비사항, 특히 학업계획서를 쓰기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커버레러 쓰기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